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터파크 TV에 들어갔습니다! 인터파크 TV에 있습니다! 인터파크 하이! 수고해줘! 제가 하면 돼요! 이상원입니다! 이상원님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잠시 후 잠시 후 15분 뒤에 인터파크 TV 앱에서 제 집 부기 뭐예요? 부기를 싹 쓸 수 있는 제품을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제품인데 제가 목욕처럼 그 제품을 평소에도 예정하는 제품이어서 목욕처럼 기회가 다 와가지고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가 있구나 저는 이제 수고해서 수고 있는 제품이니까 여러분 써보시라고 이제 이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씨 팬 여러분들 방송중에 우리 아이씨 응원하러 많이 많이 오시면 우리 아이씨가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파크 TV 앱 따시고 인터파크 TV 들어오시고 아이씨 안녕 안녕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에 들어 오시면 아이씨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저희 아이씨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아이씨 잘하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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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경품 경품도 드립니다 경품 선물도 드릴 거예요 아이씨가 직접 열 분 뽑아서 선물드립니다 아이씨 사인해서 보내드릴 거에요 저희 사인이랑 함께 이abouts이 좋은 버블 클렌저가 있거든요 그 클렌저가 나갈 건데 여러분 와서 그것도 중요한 건 우리 아이씨가 사인을 해가지고 상점에 사인해서 오늘 당장 보내드려요 제가 뽀뽀까지 보여드릴게요 뽀뽀 알겠지? 비가 많이 오죠 여러분 잠시 후에 10분 남았네요 저희 조금 우리 아이씨 조금 준비하다가 11시 인터파크 TV에서 오아이씨 오아이씨